Q. 넌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밥도 안 먹고 다녔냐? 자긴 얼굴 좀 상했다. 나 없다고 잘 안 챙겨 먹고 다녔구나.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요? 나도 사정이 좀 있었어.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뭔지 말 좀 해보라고! 나 때문에 자기 힘든 거 아니까!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기저기 판을 벌려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. 그래서 왜 지금 나한테 온 건데?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자기밖에 없더라. 자기가 나가라고 나갈게. 저기 진짜... 야! 가지마! 아... 약속한 걸 받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? 네가 돈이라도 줄 거야? 지금 이상하면 수습이 안 될 거 같고 다시 가게 하면 어떨까? 삶을 잃어버리는 거iksi. 결국은 다시 태어나는 거지. 카페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믿으면 안 돼. ~~ 이게 무슨 사이 ник이랄ис 이제 정댄ie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